네, 민지를 재화해 진화의 모든 싱자가 되사셨네 아니에요 네, 민지를 재화해 진화의 모든 싱자가 되사셨네 네, 민지를 재화해 진화의 모든 모든 고맙습니다. 예수 어리야 준비하네 예수 어리야 준비하네 예수 어리야 준비하니 다 읽어 들어보시고 그렇게 마무리한다 왜냐하면 키보드는 그렇게 마무리하면서 다시 바로 들어가요 반주로 이 노래는 마무리 됐지만 목사님이 나와서 쓰셔서 기도할 때까지는 계속 반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마무리한 것 같지만 약하게 다시 한 번 계속 이어서 들어가요